국내 증시에서 주가가 가장 비싼 주식이 어느 기업 주식인지 아시나요? 대기업 떠올리시는 분들 많겠지만 의외의 주인공은 바로 이 태광산업입니다. 오늘 종가가 146만 2천원이나 기록을 했는데 한 주 사들이는데 150만원 가깝게 든다면 개인 투자자,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겠죠. 그래서 일부 증권사들이 주식을 0.1주 혹은 0.01주씩까지도 쪼개서 팔 수 있는 소수점 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주식을 쪼개서 팔면 투자자들이 더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증권사 입장에서도 거래가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니 싫을 리 없습니다. 이게 굉장히 새로운 방식도 아닙니다.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자체에서 주식을 쪼개는 건 허용하지 않지만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직접 쪼개서 투자자들에게 파는 것까지는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. 국내 금융감독원도 이 방식을 국내에 들여오르는 증권사들의 문의에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는지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. 다만 이 쪼개 팔기 도입을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. 우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주당 100만 원을 넘기는 종목이 앞서 말씀드린 태광산업과 LG생활건강 단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. 코스피 상위 500종목의 주가는 평균 8만 7천 원가량에 불과해서 사실 한 주를 사는데도 그렇게 많은 돈이 평균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헤서웨이 같은 경우 주당 무려 3억 6천만 원을 넘는 주가를 보이고 있고 또 주식 수만 5억 주에 달하는 아마존의 주가도 20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. 미국의 상위 10대 종목 주가가 대부분 100만 원을 넘기다 보니까 소수점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도 국내에서 소수점 거래 가능해진다면 삼성전자 주식 0.1주에 4천 원, 또 0.01주는 단돈 400원만 내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여서 나쁠 것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. 이 소수점 투자 과연 필요할까요?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